엑사람리 블루스크림 펌펜 30분을 기다렸어 이젠 조금 올 것 같은 얼굴로 물이라도 부어볼까 비누로 씻으면 고쳐질까라는 결말에도 다 닿을 때 아앙에 물을 붓고 담궈버려요 샴푸도 방울이면 찰랑거려요 고장난 물고기는 마셔버리고 장사가 기불 속에 헤맬 거예요 Electricity makes me hungry 가정에서 쓰지 않는 컴퓨터 TV 30년 전일 기장 물이라도 부어볼까 오븐에 돌리면 멀쩡해질까 아앙에 칠까라는 결말에도 다 닿을 때 아앙에 물을 붓고 담궈버려요 샴푸도 방울이면 찰랑거려요 고장난 도구기는 마셔버리고 장사가 기불 속에 헤맬 거예요 장사가 기불 속에 헤맬 거예요 다닐 좋아요 넣어주세요 고장난 도구 장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